며칠이에요? 어디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정말정말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상황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하고 그렇게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들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계신 분들 화이팅! 그럼 공부해볼까요? 언니, 오늘 며칠이에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아, 조별 모임이 있어요. 몇 시에? 6시요. 어디에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언니, 오늘 며칠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아, 조별 모임이 있어요. 몇 시에? 6시요. 어디에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언니, 오늘 며칠이에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아, 조별 모임이 있어요. 몇 시에? 6시요. 어디에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언니, 오늘 며칠이에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아, 조별 모임이 있어요. 몇 시에? 6시요. 어디에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언니, 오늘 며칠이에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아, 조별 모임이 있어요. 몇 시에? 6시요. 어디에서?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서요. 어디가? 아,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엔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디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어디 가? 아,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디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어디 가?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딜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장애인 보호센터에 가요.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어디가? 아,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딜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어디 가? 아,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딜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어디 가? 아, 수업 가는 길이에요. 몇 시 수업인데? 1시요. 30분이나 남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제가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그럼 오후에 볼까? 내가 오전에는 어딜 좀 가봐야 하거든. 음... 2, 3시쯤 어때? 전 일요일이면 몇 시든 상관없어요. 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영화는 내가 예매할게.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 음... A백화점 어때요? 그래. 그럼 A백화점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아, 근데 언니.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때문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가. 누구랑요? 학과 친구들? 넌 토요일에 뭐 하는데? 친구랑 쇼핑이요.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네.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네.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와.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네.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네. 여보세요? 어, 지혜야. 나 지금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언니, 제가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네.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영화 제목이 뭐예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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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언니, 몇 시 영화예요? 3시 5분.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요. 그럼 이제 일어날까?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께서 이 표현들을 다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반복해서 들어서 귀에 익을 정도가 되면 아마 한국인과 교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4시 반이요.